첫번째 섹션 첫번째 섹션 세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러리 커버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왼발 힐 그라인드 왼쪽으로 4분의 1 턴 오른발 엑스텍 왼발 코스트 마지막 섹션 패드 4분의 1 턴 두 번에서 제시로 가시면 돼요 바디들 스텝 크로스 사이드 사선 힐 터치 together 왼발 크로스 샷플 섹션 3와 4 카운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리스타트가 한 번 있습니다 리스타트는 4월 9시에 시작해서 16카운트 끝나면 다시 9시에서 섹션 1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